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아니 세상에 아니 지금 벌써 아니 벌써 구모라니 아니 아니 정말 아니 정말 구모 데뷔 캐스트를 찍게 되었습니다. 구모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빈칸 순서 삽입이네. 근데 빈칸이 가장 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까 빈칸 중에서도 이거 아닐까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아 물론 순서 삽입도 어렵겠지만 일단 빈칸부터 먼저 선생님이랑 시작해 보도록 해요. 뒤에 순서 삽입도 찍어 드릴게요. 디사이퍼라고 하는 것은 암호를 해독한다 라는 뜻인데 저희가 오늘 풀 문제가 딱 세 문제인데요. 기출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풀었을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두 개 중에 헷갈릴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될까? 그게 바로 초점이에요. 그리고 단어랑 그 다음에 내용을 모른다는 전제 하에 풀어보겠습니다. 단어나 내용을 몰라도 풀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 풀 수 있습니다. 너 또 그런 것만 가져왔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빈칸부터 봐요. 자 왜냐? 왜냐하면 저는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읽다가 놓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빈칸부터 봅니다. 그리고 현장의 친구들한테도 빈칸부터 보세요. 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 일단 뭐냐? 앞에 나온 내용이 디스거든요. 근데 이것이 창의성을 방해를 해요. 그러면 창의성을 방해를 한다. 그렇지만 빈칸이다. 끝이에요. 자 그러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을 좀 없애버리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걸 방해한다는 것은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익숙함이죠. 그럼 익숙한 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 익숙한 줄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익숙한 줄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익숙하지 않게 한다는 거니까 일단 틀리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익조릭. 이게 이국적인, 낯선이라는 뜻입니다. 익숙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2번, 4번, 5번이거든요. 그리고 2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영화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이네요. 4번은 뭐냐면 영화 주제를 향하게 한다. 영화 주제에 향하게 한다. 그 다음에 5번은 생각을 더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깊게 하도록 만듭니다. 됐죠? 이 중에 어떤 게 답일까? 일단 딱 보면 이거 두 개 중에 헷갈리라고 낸 문제 같죠? 2번 할까 4번 할까? 그리고 이 문제가 딱 보면 3점은 아니고 2점짜리인가 봐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A musical score within any film. 자, 일단은 내가 score라는 단어 몰라도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음악이에요. 영화 음악이겠네요. 자, 이것이 추가적인 어떤 레이어가 되는데요. 이것은 goes beyond simply imitating the action viewed. 보여지는 그런 행동, 장면. 이것을 모방하는 것 이상입니다. 영화 음악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봐요. 자, 만약에 영화가 Futuralistic Words 그러니까 미래를 보여주는 어떤 영화예요. 그러면 composers, 작곡가는요. 콤마 콤마 묶으면 Have added freedom. 자유가 있어요. 뭘 자유가 있느냐? To create a world.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unknown. 잘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거. 그래서 보는 사람한테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 사운드 디자이너와 다르게 영화 음악 작곡가는요. shy away from. 이 단어를 모른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away from는 알잖아요. 멀어진다는 거. 그래서 유니크한 곡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avoid하고 똑같습니다. 피하다. 아, 그럼 독특한 곡을 만들지 않네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독특한 곡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composer들은, 작곡가들은 보여줍니다. 어떤 걸 보여주느냐? possess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익숙한 구조와 박자를 보여줍니다. 음, 그러면 일단 익숙한 박자와 그 다음에 구조, 뭐 이런 음악을 만든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이 창의성을 좀 방해할 수는 있어요. 시공간의 개념을 방해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빈칸이라는 결과를 갖고 와요. 됐죠?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뒤에 그러면 근거가 있겠네. 자, through recognizable scores. 자, 그럼 여기서 recognizable이 familiar하고 똑같아요. 친숙한. 그런 친숙한 우리가 악보를 통해서 visions of the future, 미래에 대한 비전, 또는 galaxy,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 이게 영화에서 보여주는 배경이 되겠죠. 이것이 within 하면 뭐뭐 이네, 또는 뭐뭐 안에라는 뜻이 되겠죠. 역시 익숙한 배경 안으로 들어와요. 다시 말해서, 아, 이걸 통해서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에 such familiarity, 자, 그와 같은 익숙함. 앞에는 familiarity라는 단어 하나도 없지만 search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사비나 순서할 때 search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앞에 이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익숙함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느냐. 아, 편하다.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what is unfamiliar. 아, 이건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acceptable. 음, 이 정도면 볼만하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있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볼만하다. 그래서 익숙한 박자나 구조를 통해서 영화 배경 자체가 낯설지만 그래도 뭐다, 볼만하네. 라고 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을 더하게 한다는 건 일단 마이너스고 2번하고 4번에서 골라야 돼요. 자, 그러면 2번하고 4번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보는 사람이 영화에 접근하도록 도와준다. 4번은 향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영화의 주제잖아요. 여기서 주제라고 하기에는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컨텍스트, 그죠? 그러니까 주제가 아니라 컨텍스트예요. 낯선 배경. 단어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좀 더 쉽게 내가 낯선 세계지만 그걸 좀 더 쉽게 내가 감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익숙한 음악으로.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번이다? 2번이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하고 4번하고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지문 속에 나온 단어에서 뭘 하나를 갖다가 다르게 배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헷갈릴 때는 내용일치, 불일치로 여러분 접근하시는 게 방법이에요.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되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자, 이제 그의 통찰력은 빈칸입니다. 요거는 읽으면 쉬워요. 자, 보면 너무 시대를 앞서간 발견은 가치가 없다. 그 다음 여기 세미콜론은 뭐냐면 나 나열할 거야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가치가 없냐면 no one can follow. 아무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가치가 없어요. 이상적으로는 이상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상적으로는 이런 혁신이 문을 열어줘요. 자, 다음 단계로 가자. 그리고 우리 문화가 move forward one hope 한 단계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이고 관습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비전이 강한 이러한 발명은 can fail initially 처음엔 실패합니다. 괄호 안에 it may lack 왜냐하면 부족하거든요. 뭐가요? 아주 필요한 하지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어떤 재료나 또는 중요한 어떤 시장이나 또는 적절한 이해가 아직 안 되니까 당시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패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시대를 앞선 그런 발견 이거는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해요. 마이너스예요. 자, yet 그러다가 succeed later 나중에는 성공하는데 컴마 뒤에 when이니까 그 나중이 언제냐 the ecology of supporting ideas 바로 그 발견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따라올 때 follow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뒤에 아이디어가 맞네 그때 어우 그분이 발견한 게 맞았어. 그래서 following 아이디어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following 아이디어가 얘를 따라올 때 그래서 catch up 하면 그때는 뭐다 아, 가치가 있다 됐죠?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 이름 나왔으면 예시입니다. 만들의 유전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 ignored for 35 years 그러니까 35년 동안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나서 많은 친구들이 5번을 했단 말이죠. 대중들한테 인정을 다시 받았다라는 뜻인데 과거에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5번은 삭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한 친구도 있어요. 과거에는 문제를 다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3번하고 5번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문장 보면 맨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어떤 문제를요 그 당시 생물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또는요 뭐 하지 못했냐면 그의 설명이 operate by non-mechanism 알려진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발견은 out of reach 이니까 엄청나게 먼 데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out of reach 멀리 떨어져 있는 도달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early adapter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과학이 아주 급하게 문제를 풀 때가 급하게 문제를 풀어야 했어요. 멘델의 발견이 답을 할 수도 있는 그 멘델의 그런 발견이 답을 줄 수 있으니까 많은 질문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2번도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몇 번 아니면 몇 번에서 헷갈리라고 낸 문제냐면 1번 할래요 4번 할래요 물어본 문제예요. 그래서 1번은 뭐냐 멘델의 아이디어나 통찰력이 현대의 문제를 따라잡았다. 그 다음에 4번은 뭐냐 한 걸음 떨어져 있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주어를 잘 봐요. 멘델의 아이디어는 예전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장을 딱 보면 supporting 아이디어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게 기존의 혁신을 따라잡는 거죠. 그러면 멘델의 아이디어는 따라잡는 게 아니라 잡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되려면 모던 프로그램즈하고 멘델의 아이디어하고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정보가 도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가 중요하고 좋은 문제예요. 근데 보통 뭐다 헷갈리죠. 그래서 1번은 정보가 달라요. 그러면 옛날에는 아웃 오브 리치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캐치업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만큼 거리였는데 이제는 아 가까워졌다. 그래서 한 걸음만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4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인데 이거는 3점짜리예요. 굉장히 많이 이제 어려웠던 문제인데 보통 1, 2, 3에서 이제 고민을 했거든요. 학생들이. 그리고 뭐로 해서 틀렸냐면 3번 해가지고 많이 틀렸어요. 자 빈칸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쓸까요?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일단 빈칸을 보고 먼저 해석을 하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빈칸 문장이 그냥 길지 않아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으면 A rather than B예요. B라기보단 A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누구냐면 얘예요. 그러면 제조업자가 제조업자가 B보다는 A를 좋아한다는 얘기니까 B는 싫어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저는 이렇게 찾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를 읽어보면 제조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시장 조사하고 그 다음 소비자가 뭘 필요한지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이건 자기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B가 아니라 A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뒤에를 보면 The needs and prototype solutions of lead users 자기들 짝대기 좀 묶어버리시고 lead user의 어떤 솔루션은 reject 거절당해요. 끝났죠? 그러면 얘네가 싫어하는 걸 lead user예요. 아 그렇구나. 싫어하니까 거절하겠지. 그러면 일단 얘네는 답이 아니니까 이 세 개에서 답을 찾는 게 맞는 거라고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영어도요. 역접이 없으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인디드가 즉 다시 말해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해줄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뒷문장을 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lead user의 혁신이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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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면 됐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지연돼요. 그러면 lead user의 혁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빈칸을 보면 혁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lead user가 생각하는 혁신을 상호파하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혁신하고 싶어하지. 그러면 여기서 lead user의 혁신이니까 lead user가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안 되겠죠? 혁신이라는 말은 시장에서 처음 나온 거니까 lead user가 시장에서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lead user가 이미 생각한 거 그게 lead user의 혁신이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쫄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6모를 봤을 때 아 나는 1등급이 안 나오는데 9모를 봤을 때 아 나는 3등급 나왔는데 근데 수능을 보면요 엄청나게 시험을 잘 봐가지고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멘탈이 강해요. 문제를 풀 때 시험 운용하는 멘탈이라고 그러죠. 몇 개 몰라도 괜찮아. 지가 중요하면 또 나오겠지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시험 문제를 진짜 잘 풀어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너무 중요한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에 해석이 안 되면 매몰돼서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역잡이 없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몇 문장 해석 안 되잖아요. 아 중요하면 또 나오겠죠. 하고 이제 없애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아마 구모가 한 한 달 정도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평가원에서 냈던 문제들 중에 상중하로 따졌을 때 상에 해당하는 문제들 있죠. 정답률이 30% 미만인 문제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헷갈리는 문제들 다 전부 다 솔팅해서 다시 풀어보세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마지막 딱 정답이나 오답을 갈랐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도 시험 실제로 푸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는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둘 중에 하나를 헷갈린다.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기준을 두겠다 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빈칸 추론은요. 근거를 가지고 추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용에서 언급되지 않았거나 틀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일치불일치로 보시고요. 언급되지 않았으면 삭제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모 잘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선생님이 해드렸는데 그리고 이 문제들과 더불어서 다른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풀면 좋은 거를 선생님이 열 문제로 캐스트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죠. 자 여러분 구모 잘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다 보고 나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도 열심히 해드리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